선행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성결피할 뿐만 아니라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시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으로 보면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배우며 악이 체질화되고 성품화되어버린 그 모습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악인 줄 모르고 사는 삶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느낌이 없기에 돌이킴이 없는 모습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화되어버린 이 악의 모습들 체질화된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선을 행하는 자의 삶으로 배워갈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는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신학중형으로 회계라고 말하는데 회계할 때에 회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요 그리고 바른 삶의 모델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바꿀 때에 내 문제가 배결됩니다 내 문제가 발견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겁니다 회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회계는 이 시각 세계에 너무 불러도 sabes 그래서 안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질가 인정으로 가진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질가 방향으로 가진 것이죠 그리고 외통은 eines을اع의 정체질가 방향으로 가진 것이고